일단 저희 좀 파밍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동북쪽 예 동북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정찰 한번 할게요 정찰 건너가지고 동북쪽 썩을 놈들이 있나 없나 예예 그 차 안에 계셔서 계시면서 예예 그렇게 스캔을 한번 어 뒤에 지금 잠깐 누가 오거든요 뒤에요? 어 여기 지금 우측에 우측에 경찰차 있네요 예예 총이 없네 우리가 후방 카메라 역할 좀 해주세요 예예 저는 지금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릴 발견은 한 것 같은데 예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팀에 어..저거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친구가 적 innov儿이 좀 저격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일단 여기 벗어납시다 진짜 안물어요 안 물어요 저도. 저도 하고 있는데 맞죠 아니, 그렇게 하고꺼 같죠? 그래야 1978. 에 이렇게, 의사소통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일단 아군이죠? 아군은 맞죠? 아, 나 이거 무슨 그것 같아요. 뭐지? 드디어 뭐 만났구나 이러면서 어? 저 집에 누가 한 명 들어갔는데?